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재프로입니다. 오늘은 세크 반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연습 방법 중에 이렇게 스펀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박스가 있으시면 박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. 자, 먼저 스펀지를 놓을게요. 그 앞에 이렇게 공을 놓으신 다음에 스윙을 하실 건데요.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생크가 안 나시려면 이렇게 스펀지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는 이런 스윙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서 생크를 낼 수가 있으신데요. 만약에 이런 재료가 없다면 이렇게 그냥 바로 공 뒤에 연습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공 뒤에다 바로 놓고 연습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. 이렇게 공 뒤에 바로 놓으시고 여기서 백스윙 갔다가 스윙! 그러면 생크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